어? 어? 우와! 처음 나오는 거야. 맘에 들은 누구야? 맘에 들은? 고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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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고운하! 아니 저렇게 죽인다고? 아니 저렇게 죽인다고! 아 뭐 끝나는 거예요? 아 뭐야 이게? 우와! 아 친구가 저긴가 보다. 아 친구가 저긴가 보다. 잘해 잘해 그렇지! 죽여줘요! 아니 이게 또 저 일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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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오나 봐. 형! 형님! 안녕하세요! 빨리 뛰어요 빨리! 뛰어요 뛰어요 뛰어요! 왜 나오셨어요? 이쯤 끝났다! 야 날 어떻게 모르겠어? 우리 예능계의 외부님이시죠? 유영경! 김일고 씨! 나 고든부를 했어. 야 가지마!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신성대학교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신성대학교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해전대학교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입시민술교육전문 CNC미술학원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폴딩전문기업 매직스폴딩도어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극동대학교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보령제약 캘포스엠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